내가 내 아이 훈육시켰는데 뭐 어때? 괜찮아. 넌 그것도 하나 못하냐? 때리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. 괜찮지 않습니다. 헤헤헤헤, 괜찮아. 일루와.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. 괜찮으니까 조용히 좀 해라. 괜찮지 않습니다. 아동학대.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올바른 훈육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세요.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제주.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.